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대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왔던 예제를 보고 계신데요 저는 이 예제에 약간의 코드를 더해서 이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화면의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화면이 작아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있었던 선이 없어졌고 그리고 위치들이 좀 달라졌죠 그리고 선이 생기면 화면이 어느 일정한 크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웹 페이지의 각 요소들이 반응해서 최적화된 모양으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을 반응형 웹 또는 반응형 디자인 영어로는 Responsive Web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면 웹은 상당히 곤욕스러운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웹은 거의 모든 정보시스템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또 PC건 스마트폰이건 또 미래에 나오게 될 가상현실이건 간에 이 모든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형태의 화면에서 동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웹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여러가지 화면에 대응되는 웹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웹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걸림도로 작용했고 꽤 긴 시간 동안 웹의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방법을 찾죠 그래서 오랜 시간 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전시킨 끝에 오늘날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하는 최신 흐름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응형 디자인은 무엇이냐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웹 페이지의 각 요소들이 반응해서 동작하게 된다는 것이 반응형 디자인입니다 그럼 이 반응형 디자인을 우리가 순수한 웹을 통해서 CSS를 통해서 구현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파일의 이름은 mediaquery입니다 .html mediaquery.html 그리고 기본 htm 코드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mediaquery.html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html의 요소를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div 태그 하나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responsive 하고 입력하고 그리고 div 태그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 div 태그를 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 웹 페이지에 있는 모든 div 태그에 대해서 border를 5px solid green 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px 할까요? 자, 그럼 눈에 잘 보이죠 그리고 폰트의 크기도 좀 키웁시다 폰트 사이즈를 60px 이렇게 responsive 자, 그러면 저기 있는 div 태그를 우리가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면 우리가 뭘 해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르게 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mediaquery라는 겁니다 그런데 mediaquery라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 화면의 크기가 800px로 합시다 800px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div 태그를 보이게 안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은 화면의 크기가 현재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구글 개발자 도구에서 검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긴 툴을 띄우시면 그 다음에 이 위치에 화면의 크기가 표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위에 화면의 크기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이 800px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고 800px보다 작다면 어떻게 되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스크린의 크기가 스크린의 width가 스크린의 width가 스크린의 width가 800px보다 크다면 어떻게 할까요? div 태그를 display를 none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즉, 800px보다 화면이 클 때 div 태그의 display를 none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해하셨죠? 근데 저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media query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쓴 가짜 코드이기 때문에 저거를 media query라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media 그리고 저 괄호 안에 이것과 똑같은 의미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화면의 크기가 800px보다 크다라는 것은 화면의 크기가 최소한 800px이다 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즉, min min은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width는 폭이에요 그것이 800px이다 라고 하고 하면 이것과 이 위에 있는 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제 지워버리죠 그리고 중괄호를 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화면의 크기가 최소 800px 즉, 800px보다 화면이 크다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div 태그가 동작하게 되는 코드를 저는 잔 겁니다 리로드 한번 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현재 화면 사이즈는 725px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커지다가 800px이 딱 되는 순간에 어때요? 사라지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div에 대한 효과가 동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min은 min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max입니다 즉, 최대 800px이라고 제가 써 놓으면 저건 무슨 뜻이에요? screen의 폭이 800px보다 작다 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클 때 나오는데 이렇게 작아지다가 800px보다 작아지면 보시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 media query라는 것을 활용하면 화면의 크기 또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걸 쓰면 어때요? 가로 모드, 세로 모드가 있죠? 그러한 것들 또 여러가지 화면의 어떤 특성들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이 CSS의 내용이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media query라고 부르고 이 media query는 여러가지 형태의 화면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 media query를 배웠으니까 제 수업의 모터는 최소한으로 배워서 최대한으로 써먹는 거거든요 이 media query를 우리의 예제를 좀 더 윤택하게 하는데 사용해 봅시다